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주 투어가 없었어서 2주만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가고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2주동안 녹음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스케줄 좀 했어요 바쁘게 지냈는데 일단 오랜만에 또 우리 에리들 갓 나러 가는 거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주 재밌게 공연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초췌하죠? 제가 지금 마사지 받았는데 어깨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일단은 지금 마사지도 받았고 이제 자기식전이니까 자기식전은 항상 내일 공연오는 에리들한테 나눠줘야 하니까 저는 사인을 할 예정입니다 부구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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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들엄pm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 뭐 엄청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을 조금조끔씩 진짜 그려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이게 생각보다 보고 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치만 뭔가 약간 비슷하거나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 뭐 엄청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을 조금조금씩 진짜 그려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이게 생각보다 보고 그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치만 뭔가 약간 비슷하거나 그리고 좀 괜찮게 그려졌다 싶으면 거기서 오는 보람도 진짜 크고 요즘에 취미를 뭔가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바쁜 이 현대사회에다 보니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취미를 하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고 뭔가 안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도 진짜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솔직히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드린 시간만큼 언젠가는 무언가 뚝딱뚝딱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을까요? 노력은 진짜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서 더 잘하는 건 사실 재능의 영역이겠죠 근데 노력만으로도 한 98%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가 재능의 영역이겠지만 100%가 아니면 어때요? 누군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일단은 부딪혀봐야 해요 진짜 뭐든 일단은 부딪혀보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보이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제가 군복무 할 때는 그게 낙이었는데 그때 진짜 운동 매일 했는데 매일 운동하고 매일 밥을 그렇게 먹으니까 벌컵이 계속 되더라고요 진짜 어깨가 진짜 넓었는데 지금 다시 쪼꼬미가 됐어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할 게 너무 많다 끝났어요 어 푹 자고 우리는 내일 공연장소 만나요 자요 안녕 잘 지냈어요? 아빠까빠르 다운 체크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한 번 데려달라고요 어 잘하네 미 한 번만 더 해줄까요? 네 번취할게요 저희는 돈 보낼 때 맞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공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사운드 체크가 끝났어요 원래 오늘 사운드 체크가 세 곡인데 에리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한 곡을 더 했어요 저는 일단 많이 따라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 힘이 나고 오늘 또 우리 에리들이 많이 기다린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저도 되게 신나더라고요 우리 에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한 번 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우리 에리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다음 투어 때는 더 많은 에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연 준비하러 가볼까요? 저는 이제 본무대 준비를 해요 오늘 계속 촬영 구도가 계속 이거네요 고민이 된다면 고민이 된다면 호나베추를 싸울게요 목 풀기 아직 한 30분 남았으니까 몸 좀 풀고 오늘은 브이로그가 좀 많은 편이죠 아 무슨 머리 할까 오늘 머리는 어때요? 원래 앞머리도 자르고 싶었는데 옆머리 뒷머리를 다 자르고 윗머리로만 이렇게 덮고 옆으로 촥 촥 이렇게 이 각도가 딱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각도 쫙 이렇게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여러분 저는 좀 몸 좀 풀고 올게요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네 여러분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만 하면 되는데요 아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볼이 왜 이렇게 빵빵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오늘 많이 못 웃겠다 아 많이 웃으면 볼이 자꾸 올라가니까 일단 오늘 끝나고 계란이랑 바나나만 먹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우리 인도네시아 애들과 함께 재밌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파이팅!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만의 공연이에요 오늘 약간의 착변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안에가 너무 딱 붙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이날 아침에 오늘까지 오는 날이 1주만의 공연이 2주만의 공연이 3주가 5주가 2주가 3주가 5주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공정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쓰는 눈빛이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힐링시간이고 오늘도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내일은 조금 우리 애리들한테 좀 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함성과 이 떼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힘을 주면서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아 지금 간만에 목이 이만큼 셨어요 오늘 이거 디테일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오늘 곰 자체 그냥 스티커를 제 머리에도 막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됐습니다 일단 계란부터 깔게요 계란이 정신없이 까진다 오늘 계란 진짜 잘 까는데 음 맛있어 요거트 먹어야 돼 음 키위에 요거트 음 오늘 LED를 2주만에 만났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오면서 SNS를 좀 봤는데 오늘 우리 LED도 느꼈나 봐 내가 진짜 엄청 신나고 있다는 거야 제껏 노래 떼창도 많이 해주시고 아 다 생각해도 진짜 완전 굿잡이야 완전 굿이야 진짜로 아무튼 일단 저는 씻고 올게요 음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앵콜 콘서트에서 꽃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쓸 문구를 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야 가장 좋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함축적으로 뭔가 딱 멋있게 쓸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심이 담기게 그럼 써봐야겠다 뭐라고 줘봐야 될까요 애들한테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된다 내용은 비밀로 할게요 내용은 비밀로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제가 진짜 무리를 많이 해서 그냥 뻗었거든요 오늘은 설렁설렁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이제 완급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몸을 다 잘 풀고 대리들과 함께 또 떼창을 느껴가면서 엄청난 열정을 느껴가면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저의 마음을 기억하지만 저의 마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들을수록 자꾸 좋아지는 노래 보고 또 봐도 귀여운 사랑스런 영화 같은데 커플들의 클리셰 편해진 사이는 너무 위험해 어제 제가 셀어 없기 때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의상은 어때요? 본인 의상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바타시! 에리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호흡도 좋고 환장 방운도 너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다 했어요. 최고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쵸? 제가 또 공연을 하러 온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꼭 올라와주세요. 진짜 와줄 거예요. 자카르타! 꿈과 사랑이 가득했던 시간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트리마카씨.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두 번째 날까지 오늘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 공연 자체가 너무 큰 에너지를 제가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셔서 제가 마치 엄청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더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엑소엘! 아니 에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요. 홍콩 보러 갑니다. 홍콩에서는 3회 공연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에리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주셔서 1회를 더 오픈을 했는데 3회이니만큼 우리 에리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잘 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홑콩 보러 갑니다. 홑콩 보러 갑니다. ic Brawl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reform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그 공항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홍콩 첫 번째 날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또 홍콩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는 날인데 방금 황성소리 들으셨죠? 가까운 거리에서 에디분들과 함께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또 오늘 상태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목도 열심히 풀었으니까 열심히 라이브 재밌게 하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Are you right? 곧 다 있니? In me right? 내꺼 맞니? Is this love? 그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같은 거 Are you right? 나를 믿고 가니? 내꺼 맞니? 너가 꿈을 꿇어 Never let go 네 이들을 다시 사랑합니다 내꺼 맞니? 위영! 백석! 백석! 백형이로! 백석! 바이바이! 화질 좋은 카메라 요즘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하고 있어요 사진을 한 번 도전해볼게요 손톱이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톱에 뭘 자꾸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진짜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래요 신세계 이런 카메라라면 매일매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찍는 그 몰골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볼래요? 아 중2를 이렇게 하면 되구나 옛날에 싸이월드 감성인 느낌인데 이거? 카메라를 한 대 살까봐요 우리 애들이 백형이 셀카 왜 이렇게 없냐 없냐 하는데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진짜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알죠? 그냥 툭 찍어도 잘생긴 피사체면 막 찍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어떤 날 각자포 찍어야 한 장 건질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셀카가 많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화질이 너무 좋은데? 이런 거라면 찍을만하네요 넌 이제는 내 사랑을 위해서 왜 이래 이제는 내 사랑을 위해서 넌 잠을 못 속하게 넘치면 All I want is you and love Can't we? 너는 개가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혼자 있는 캄캄한 상자 손 조금씩 난 금이 가버리지 그런 생각들 됐을 때는 favor 넌 알아 들리시나요? 그게 애리들의 목소리가? 노래를 생각보다 잘 불러요 옛날처럼 막 놀릴 수가 없어 옛날보다 노래 시간이 많이 늘었다 낙서했어요 저 사촌동생 새싹 새싹 한파라 공연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노래를 잘해 엘 엘 엘 엘 엘 엘 나 갈게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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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모르지 모르니까 친구도 될 거 나왔어요 엘 엘 우리 에리들 노래 너무 잘했어요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오늘 우리 L.E.들 만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늘 호텔 가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내일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아 좀 아쉬워요 아쉽고 또 하루빨리 우리 홍콩 L.E.들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오늘 마지막 공연 홍콩 마지막 공연입니다 3일째 오늘도 불태우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불태우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불태우고 오겠습니다 L.E.들의 열기가 3일째 너무 지속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춤도 같이 좀 췄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타자 보러가 바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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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 이거 따라 비루는 게 아니라 춤을 따라 추라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형님 형님 주별 오메요 주별 주별 오메요 주별 주별 오메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꽁꽁 꽁꽁 얼어붙은 한강물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4분 남 ic 4분 남았습니다 올해 놀아 오메요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앵콜 하러 나왔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조아! 아니? 조아야? 아니 우리 홍콩 애리는 한국말 발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잘했어! 최고!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마지막은 니아1 엑소 사랑하자. 니아! 엑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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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연장에 왔고 이제 우리 태국 애리분들을 만나러 사운드 체크하러 갑니다. 어제 공항에서부터 우리 태국 애리분들이 진짜 많이 나와주셔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여기가 무대 뒤에요. 늘 제가 이동하는 동선이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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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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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태국 첫날입니다. 태국 애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잘하고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제가 방콕에 정말 오랜만에 왔죠. 오늘 후회 없이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키특닭갑! 태국 여리 여러분들의 원래 함성소리가 엄청 큰데 아는 노래가 있으면 꼭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레츠고! 베츠고! 어휴의 뇌의 리듬 언제든 놀러와요. 언제든 놀러와요! 나를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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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이 뇌의 뇌에 Saying free, 어때요? 오늘 폭격인가요? 몸돌이가 자꾸 제 가슴 너무 좋아요. 너무 매달려있어요. 이제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애리들 노래 부르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섹션이 끝나면 앵콜모델을 준비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끝나면 노래방처럼 점수가 나오는 기계가 있거든요, 뒤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태국 애리들 할 수 있잖아요. 한 90점? 오늘은? 안 나갈까 하다가 나가려고. 우리 애리들이 노래를 오늘 되게 못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중간에 가성도 조금씩 섞더라고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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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면서 너무 웃겼잖아. 우리 애리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 행복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 큰 곳에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에너지를 받았길 바랍니다. 덤보. 제가 어릴 때 몇 명이 덤보였잖아요. 덤보였던 건 알고 있죠? 오늘 공연 진짜 재밌었고 우리 태국 애리들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고 그리고 요즘에 좀 강약 조절도 넣기 시작하면서 약간 노래에 재미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노래도 너무 잘했고 함성도 컸고 너무나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샌드오프 하러 가볼 텐데 마지막까지 인사 잘하고 오겠습니다. 방콕 2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환상도 많이 지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오겠습니다. 화이팅! 남리들이 왜 이렇게 소리가 크죠? 대단했지 오늘은 춘까지 조금씩 출력할 것 같아요. 자자자자 주 머리 속에 같이 가 오케이! 우리 눈이 펼쳐 한 번 다시 더 깊어지게 될 그 날 지켜낸게 나의 자체 우리 눈이 날 바라 사랑해 사랑해 근데 오늘 제가 앤콜할 때 노래를 듣다보니까 갑자기 드림을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라이머스이라는 노래 대신에 드림해도 돼요? 드림도 잘 불러볼 수 있어요? 와 진짜 흔들냐 지금? 흔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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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림이 조금 높나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드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한테 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 사진을 한 번 찍을까요? 남편의 사랑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과 함께 듣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하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엑스웨이! 사랑해! 방콕 2회차 공연까지 무사히 다 끝났고 엑스웨이!들과 함께 정말 소중한 추억을 같이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일단 우리 엘리들이 바래다 줄게는 좀 낫고 드림은 좀 높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과자 파티 때 이후로 드림을 엘리들이랑 같이 불렀는데 참 이게 엘리들이랑 듀엣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우리 엘리들과 함께 무언가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노래도 너무 고마워요 안녕 오늘 론스타 라이트의 마침표의 날이에요 마카오도 추가 공연이었는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론스타 라이트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카오 딱 도착했을 때 분수쇼부터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영상 나오고 참 이 마카오 공연을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 공연 마지막 날이니만큼 우리 엘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오늘 파이팅 해서 잘 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제 공연 들어가기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몸 좀 풀고 공연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 부서져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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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오 보치포시에 론스타 라이트에 오신 거요 환영합니다 아 원래 마카오에서 만나는 일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엘리들이 너무 사랑해줘서 이렇게 마카오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꽁씽씽씽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와인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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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롤링 이 노래한 음악을 따라 롤링롤링 롤링롤링 소르다 보면 고장 난 가로등불 하나가 보이면 그 아래에서 라이트 파 이곳은 충분히 너 하나로도 화나니까 우리 엑셀 여러분들 다 잘 보고 있어요? 이 폭기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뭐야? 조나? 안 돼 와 오늘 눈물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에리들 오늘 노래를 좀 자기들이 생각해도 잘했다고 느꼈나봐요 You're beautiful 와 자와 자차를 정말 잘하는 우리 에리들 마주셨습니다 네 예 예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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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이딘 원에 이딘 원에 이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마주치러 candidates 저와 함께 앤딩 많이 맞춰주세요 우리 에리들을 쫙 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정말 행복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마카오로 론스타 라이트 긴 여정이 끝이 났어요 27회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을 정말 이 마카오에서 우리 에리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도 불러주시고 환호도 해주셔서 뭔가 아 진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 론스타 라이트 글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에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늘 이 순간을 떠올렸을 때 행복이 가득한 정말 그런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갈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옆을 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터이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 직접 메뉴 후에 지금 내 생각에 뵙서 뵙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kek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